엄마, 왜 울어요? 잘했다면서 왜 울어요? 사랑합니다. 저희 형이 지금 와있거든요. 저희 다 생각했어요, 수영. 저희 엄마, 아빠, 형 다 했어요. 엄마한테 땀 흘리는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. 저희 엄마까지 못 봤다. 엄마, 엄마까지 못 봤다고. 눈이 부전이야. 저희 엄마 TV에서 나올 때마다 울거든요. 지금 12일째 울고 계세요, 지금. 그 기쁨의 눈물이라서 다행이에요. 엄마, 기쁨의 눈물이라서 다행이에요. 엄마, 이렇게 큰 무대에서 무대를 했다. 왜 울어요? 잘했다면서 왜 울어요? 사랑합니다. THE BOY NEXT DOOR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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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